이곳은 와도지를 볼 수 있는 서부 몰락지대 등대입니다 지금 와도지가 시작되기 4시간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와 거미도 있다 와도지가 시작되기 딱 1시간 전입니다 얼라이언스 호드 모두 다같이 모여서 아침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서 그런지 굉장히 예쁜 광경이 됐네요 해가 뜨면 어디 저쪽에서 나오는 곡지 여기겠죠 밝은데 클래식에서는 와우 클래식에서는 이미 해가 떴다고 합니다 뜰 때가 된거 같은데 그럼 오 떴다고 합니다 전 안보입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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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있다 이거죠 이거죠 저도 소원을 빌겠습니다 뭐야 뭐죠 사람들 다 어디갔죠 아 이거 앉는게 궁룰인가보다 됐다 아 이렇게 앉는거구나 아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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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반 이상 뜬거 같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해돋이를 처음 해봐서 해가 어디까지 떠야 끝나는지 모릅니다 좀 검색을 좀 해봐야 겠네요 앞쪽에 계신 분들은 해가 전부 떴다고 합니다 6시 50분으로 2021년 1월 1일 해가 전부 뜬거 같습니다 2020년 사실 저는 뭐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면 지냈습니다 히키코머리로 살았습니다 2021년에는 좀 더 재밌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채널도 더 흥했으면 좋겠고 아 다 떴네요 지금 끝이 이제 보이죠 이렇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도 아니 이제 올해죠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올해부터는 뿅이 아니라 도바로 끝내죠 도바